자 중일 138쪽 맞죠 동명사 파트 실전 적중 아 내신 적중 실전문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두범은 아 한돈 독감이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그래서 성모 아마도 골라서 읽어주세요 예 그래서 워킹 패스트에서 굿 엑서사이즈 그래서 뜻은 뭐겠어요 그러면 으 빠르게 걷는 것을 워킹 패스트에서 굿 엑서사이즈 빠르게 걷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누가 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a good exercise 여기에 선택지에는 없지만 지우 만약에 선택지에 뭐가 있다면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 도 답이 될 수 있겠고요 예를 보고 둘 중 거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hey 그래서 뜻이 뭐고 걷다 라는 워크가 워킹 되면서 뭐 된 경우 걷는 것이 됐죠 누가 무슨 뜻이 될 수 있었는데 걷는 걷는 중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걷는 것이 됐고 걷는 걷는 중인이었을 때 문법적인 명칭은 뭐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하고 걷는 것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한다 투부정사 to walk fast is a good exercise 도 가능한데 투부정사의 명형부 하면 뭐가 될 거다 명사용법이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o do you mind opening the door 했더니 b의 대답이 뭐다 오케이 그러면은 a가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할 행동은 뭐예요 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아 문 맞네 문 열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원트가 보이네요 그렇죠 원트가 보이면서 상자가 하나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눈에 보이는 것 딴 애들 여기다 집어 넣을 수 있는 애들 쭉 불러 볼까요 wish to do love to do plan to do 여기 안 보이는 애들도 한번 해볼까요 decide to do not only plan to do flies with a promise to do 또 kysermos do promise to do urun Stead learn learn to do 예수 week 하고 있네 그치 또 뭐 없어 어 그게 잘 안난다 좀 마인드가 있네 마인드가 들어있는 통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쵸 여기는 뭐라고 쓸까 대표는 인조에 있고 어 그래 또 뭐 피니시 있다 했고 또 지우야 뭐가 있니 어버아이드 오우 어버이드 뜻이 뭔데 어 또 또 뭐가 있어 마인드는 여기 했고 기법 기법 두잉 또 송송 송송 번갈아 가면 플렉티스 플렉티스가 아니고 프렉티스 두잉이 있고 또 아 씨 빠트렸네 킥두잉 그렇지 이런 애들이 있다 좀 있다가는 라이크 하고 나서 해야 되겠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너는 싫겠냐 창문 아 문 여는 거 어떤 행동 하다 창문을 열다가 오픈다 누운데 얘를 문을 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문 여는 것으로 의미를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인드 동사에 무슨어를 삼고 싶다 목적어 삼고 싶을 때 그러니까 ing 가 안 되죠 얘가 애들이 다른 애들이 답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도 오프닝이 아니고 투 오픈이 되어야 되겠지 다 풀어왔지 도우니 다 풀어갔지 138쪽 굳이 안 봐도 알잖아 숙제를 했고 시험을 쳤으면 아는 거 아닙니까 138쪽 해왔습니까 안 했군요 조금 되어있다 조금 해오는 게 숙제였죠 그러면요 근데요 어떨 수 없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형식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앞에서 뭐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설명 페이지는 몇 쪽이냐 여기가 고맙습니다 156쪽 그래서 뭐 1형식부터 지난 시간에 5형식까지 있다 6형식 7형식 8형식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형식부터 자 이 파트에서 이제 미리 예고하면 우리가 제 문장의 형식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끊어 읽기 라고 했어요 끊어 읽기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무슨 어라는 말을 계속 할 거야 무슨 어인지 이게 재료라고 그랬어요 역할이라고 그랬어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역할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는 여기다가 뭐 여기는 원래는 온대 사라 그러죠 영어에서 그럼 무슨 어예요 여기 있는 녀석 주워줘 누가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 재료밖에 없다 했습니다 뭐 아니면 뭐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명사만이 주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사가 이 자리에 오고 싶대 예를 들어서 빠르게 걷다를 빠르게 걷는 것으로 바꾸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자극이 주어진단 말이야 왜냐하면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난 시간에 투부 정상의 명사정법이 동명사는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났어 여기에서 끝나고 남아있는 거는 뭣밖에 안 남아있다 부사밖에 안 남아있다 부사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대답 웬웨어 하우와이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으면 그래서 이건 몇 형식 판정이다 일형식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새들이 나무에 있다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인 일형식입니다 나머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수식어라고 할 거야 어라고 한다 했으니까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 같은 것들을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재료는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수식어가 되는 재료는 뭐하고 뭐가 수식어가 될 거다 형용사랑 부사가 수식어가 될 겁니다 자 니가 부어라고 하는 순간 다른 역할이겠죠 됐습니까 이게 일형식이다 라고 했고요 뭐 밑에 어차피 나오니까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라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문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맨날 모든 문장 나올 때마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문장이라면 명령문 같은 특별한 거 나중에 이제 이 다음 파트는 명령문 담탄문 뭐 이런 거 할 건데 이때는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문장을 보고 평소문이라고 하고요 평소문은 누가 다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문장의 조금 형식이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he is in the room 하고 he is happy 라든지 또는 he is a police officer 이런 문장에 있다 치자 그러면 얘 누가다 표시하고 나서 인 더 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is he 라고 묻겠죠 이건 몇 형식인지 방금 얘기했던 1형식이겠죠 됐습니까 누가다 주어 동사 빼고는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낫는다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where is he 하지만 얘는 누가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었어 그는 행복하다 얘 같은 경우 he is a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누가다를 그렸고요 얘를 보고 조금 생소한 이름이 뭐라고 부른다 여기에 있는 he is happy의 해피라든지 he is a police officer 같은 애들을 보고 무슨 어라고 부른다 보호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보호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뭐가 뭐 될 때나 뭐가 뭐 될 때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준호야 그만 가세요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거시거시다 될 때 그 녀석을 보고 보호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이 안에 가세요 아까 전에 재료 얘기 갑자기 했었는데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만 가능하다 했죠 그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만 가능하다 동사만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호 자리는 가만 보니까 종류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네요 얘 재료하고 형용사죠 얘는 그래서 보호는 크게 두 가지 보호로 나뉩니다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다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 두 가지 보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들어있는 보호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이 형식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삼형식 뭐 이런 얘기 쭉쭉 할 건데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목적어와 보호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이게 뭔 소리냐 목적어와 보호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일까 한번 볼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두 문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완전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 이 밑에는 뭐 쓸 거 같아 오 잘하네 위의 문장의 뜻은 그는 한국으로 갔다 라는 얘기고 밑에 문장의 뜻은 그는 한국을 방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뭐 맨날 하는 뭐 끊어있게 하고 누가다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문장 누가다 찾아보면 누가다? He visit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붙어 있지 어떻게 Where입니까 됐습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이시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야 What did he visi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야 Where did he go 보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으니까 문장의 형식 한번 따져볼까 이거 몇 형식이겠어 당연히 일형식이지 왜 주어동사가 일단 있어야지 명형식은 없죠 주어동사가 있으면 일단은 몇 형식이 되는 거야 일형식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남아있는 덩어리 Where밖에 안 남아있어 됐습니까 뭐 여기에다가 last year까지 넣어볼까 He went to Korea last year 그냥 작년에 한국으로 갖다 줘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 뒤에다가 이것도 붙여볼까 to meet his friends He went to Korea last year to meet his friends 전체적으로 다 해석하면 그가 갔대 어디로 한국으로 언제 갔대 작년에 그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이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지 He went to Korea last year to meet his friends 몇 형식이겠어 이 정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He visited Korea last year to meet his friends 그대로 밑에 다 똑같이 썼어 자 얘는 매정식이 되는 거다 얘는 삼형식이겠죠 자 이제 삼형식 처음 얘기 지난 시간 설명하고 이번 시간 처음 얘기하는데 삼형식은 무슨어가 몇 개 있을 때라고 자 그렇죠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주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서술어 동사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무슨어라고 부른다 목적어라고 부른다 목적어가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매정식이 되는 거다 삼형식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갑자기 이 설명을 왜 하고 있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비짓을 보고 동사의 종류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3 때쯤 배울 건데 이런 동사를 보고는 타동사라고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을 보고는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건 대답치고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얘는 매정식이 되고 있다 삼형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 뭐라고 써 있잖아 한글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호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설명을 비짓하고 went는 go 비짓하고 go는 다르다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영어 문장은 목적어와 보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총 다섯 가지 형식으로 분류가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의 형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끊어있기 어떻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끊어있기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이거 찾죠 그런 다음에 문장에게 몇 가지 해석을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는 기본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치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해석해봤더니 이런 뜻이니까 어 여기에 누가다 주어와 서술어 동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뭐죠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됐습니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어 그 다음에는 뭐 어디 어떻게 왜 이렇게 돼 있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몇 형식인지 찾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은 주요 구성 성분이란 게 있습니다 주요 구성 성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누가 달해줘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는 동사 뒤에 나와있는 뭐에 대한 대답 품이나 또는 왓에 대한 대답들을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했으니까 자 주어 할 수 있는 재료는 명사라 했죠 동사를 할 수 있는 재료는 동사겠죠 됐습니까 목적어 할 수 있는 재료는 뭐겠다 얘들에 대한 대답이니까 뭣밖에 안되겠다 명사밖에 안되겠죠 그래서 동사의 목적으로써 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가지는 녀석도 있고 동 명사를 목적으로 가진 애들 우리가 따로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 뒤에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어는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다 그렇죠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것이 것이다 될 때 형용사부어 명사부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He's happy He's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그래서 총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 됐습니까 자 쭉쭉쭉쭉쭉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KT는 춤을 잘 춘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끊어 읽으라 하니까 막 이러고 있고 KT는 춘다 이러고 있습니다 KT는 춘다 춘다가 뭐지 됐습니까 얘를 영어스럽게 다시 쓰면 KT는 잘 춤춘다 이 뜻이죠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다음에 춤추다 라는 뜻을 가지 무슨 시가 존재한다 하다 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 KT가 춤을 잘 춘다 라는 표현은 누가다 KT 댄스 이라고 돼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KT가 춤을 잘 춘다는 뜻인데 KT가 춤추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우에 대한 대답이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시 더 주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하우 더즈 KT 댄스 됐습니까 그러니까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됐습니까 KT 댄스 Because KT 댄스 Is well Because She practiced Very hard 이런 거 붙였어 몇 형식으로 바뀌었나 한번 볼까 KT 댄스 Is well Because She practiced Dancing Very hard 이렇게 질문을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 뜻이 뭐고 매우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긴 말을 붙여도 몇 형식이야 일형식이라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y does kt dance well 이라고 물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짧다고 일형식이 아니고요 길다고 우형식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뭐를 파악해야 한다 뭐를 파악해야 한다 어를 파악해야 한다 무슨어인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야 라고 계속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이 형식이니까 뭐가 보이거나 이게 이렇게 바뀌거나 됐습니까 또는 허시다 되겠죠 그래서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다 형용사 보호와 명사 보호가 있다 예문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의사 다 이루고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 간단하죠 뭐라고 하겠다 is a doctor 누가 my father가 다 is a doctor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a doctor가 뜻은 의사 선생님 이란 뜻인데 앞에 비 동사 붙이니까 비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와 있다 중에서 이다란 뜻이고 뒤에 것이 왔으니까 것이 거시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is your 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형식 동사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되는 동사는 누구라고 했더라 비 동사라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거시다 되면 내가 이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일을 하는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으니까 비 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비 동사 말고도 있나요 비 동사 말고도 있죠 됐습니까 my father is a doctor he looks tired 그건 뭔 뜻이야 피곤해 보인대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의사인데 오늘 중요한 수술을 하고 오셔서 피곤해 보이신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looks tired 길래 내가 아빠한테 가갖고 뭐라고 물어봤을까 are you tired 라고 여쭤봤어 그랬더니 아버님 대답이 yes I am 이라면 얘 대신에 이제 뭘 바꿨어도 상관없어 tired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대답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비 동사 말고 또 있나요 이거 대신에 한번 이번엔 이거 넣어볼까 my father became a doctor 무슨 뜻이야 나의 아빠는 의사가 되셨다 나의 아버지께서 의사가 되셨으니까 나의 아빠는 의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 형식 동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형식에서는 핵심이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어때 보인다 비슷한 뜻 뜻이 얼만큼 다른 뜻 요만큼 다른 애들 됐습니까 봄에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봄 날씨 그렇죠 근데 2월에서 3월로 넘어갈 때는 얘 대신에 이거 써도 되겠네 it is warm은 어떤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고 이건 4월달 느낌이고요 2월에서 3월 동안은 어떤 느낌이다 it gets warm 그래서 얘도 이 형식이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look 뒤에 어떤 시 get 뒤에 어떤 시 왔을 때 뭐가 다른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et 뒤에 만약에 I got a new bik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새 자전거를 뭐 받았다 또는 뭐 샀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누가 다 찾았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니까 what did you get 이건 몇 형식이겠어 이건 무슨 어겠어 목적어죠 차명식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it gets warm 할 때는 몇 형식인데 it gets warm 했듯이 뭐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it is warm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get이라는 동서가 사용됐지만 얘는 이 형식이고 I got a new bike 는 몇 형식이다 삼형식이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문제 보니까 make에 다양한 뜻 가지고 시험문제 냈구만 여기 안 납니까 알고 봤더니 뭐다 문장의 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지오 막 눈을 막 돌리면서 돌리면서 뭐가 있었지 지오 막 눈이 올라오는 지오 막 지오 막 아 이거 무슨 뜻이지 그쵸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되었다겠죠 그쵸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되었다겠죠 그는 좋은 대통령이 되었다란 얘기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을까 He became a good president 또는 He was a good president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죠 맞습니까? He made a good president 나 He was a good president가 비슷한 뜻이라며 그렇죠? 그럼 이건 몇 형식이겠어? 이 형식이겠죠 그렇죠? 힛 매니저 케이크 좀 몇 형식이겠어? 케이 누가 다 그렇죠? 6가지 질문 중에 뭐 하시죠? 그렇죠? 얘가 이 형식이다. 이 형식이라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되냐 하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는 케이크입니까? 사람이 케이크로 변했나요? 자 얘 같은 경우 비교해볼까? 이건 얘 지우고 이렇게 됩니까? 그는 좋은 대통령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라고? 이 형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삼형식. He made a cake는 삼형식이고요. 삼형식에 대한 얘기 이제 나옵니다. 누가 다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품에 대한 대답이나 what에 대한 대답. 선생님. 얘도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father? 라고 물어보는 거 맞아.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에 is를 지우고 수학공식 등호를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이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아빠는 뭐라고요? 의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은 맞지만 목적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목적어는 어떤 행동의 목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지금 행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상태를 얘기하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야채를 좋아한대요. 그럼 누가 나는 무엇을 야채를 뭐한다? 좋아한다.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겠다? I like vegetables.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혹시 이 형식인가 싶어가지고 얘를 지우고 이렇게 했어. 됩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야채로 변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 이거 거시 거시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를 만약 거시 거시다였으면 내가 이렇게 묶어 줬을 거야. 나는 채소다.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다 내가 좋아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like?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목적어라 부르고 목적어가 한 개 있으면 매정식이다. 사명식이다. 됐습니까? 자 이제 사형식은 사형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어요. 어떤 뜻을 가진 애들 이 사형식을 할 수 있다. 누구누구 누구누구 에게 무언 무어슬을 가르쳐 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주다 사다 만들어주다 물어보다 누구에게 무언 무언을 물어보다 이런 애들만 할 수 있고 뭐뭐 해주다 라고 쓰면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무언 무언을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진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동사가 아니고 무슨 동사라고요? 됐습니까? 수요 동사라는 애들이 따로 있어 동사의 종류의 성격 팔이 몇 개 달린 애들 팔 두 개 달린 애들 목적은 몇 개 가질 수 있는 애들 선생님 팔이 두 개 달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에 대한 대답 뭐에 대한 대답도 가질 수가 있고 품에 대한 대답도 가질 수 있고 또 뭐에 대한 대답도 가질 수가 있다 왓에 대한 대답도 가질 수 있다 뭐에 도움 필요 없이 전치사에 도움 필요 없이 됐습니까? 전치사 없이 품도 가질 수 있고 왓도 가질 수 있는 녀석들을 보고 수요 동사라고 따로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브죠 기브 기브는 누구누구에게 무언 무엇을 주다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앤디는 소녀에게 선물을 주었대요 그쵸? 엄마야? 내 머리가 또 모자라니 너? 정신 차리시고요 그래서 잘라보겠습니다 누가 앤디가 훔 소녀에게 왓 선물을 뭐했다 주었다 시제가 과거인 것 같네요 그래서 누가다 앤디 게이브 훔 왓 됐습니까? 그래서 훔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접 목적어 학교 선생님들 길게 쓰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시던가요?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나요? 진짜 없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부지런하시네 관접 목적어라고 아니면 이렇게 쓰시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렇게 쓰거나 또는 직목이라 쓰시죠 예 선생님이 주었죠 누구에게? 성모에게 어떤 무엇을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티가 안을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이 표현 어떻게 해놨다 앤디 게이브 더 걸 업 프레젠트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앤디는 그 여자에게 무엇을 주었니 라는 표현은 무엇을 주었니? 뭐라고 묻는다고요?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id 앤디 give to the girl 됐습니까? what did 앤디 give the girl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해합니다 반드시 what did 앤디 give to the girl 이라고 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앤디가 어떤 여자에게 퀘스천을 물어봤다 라는 표현을 위에다 써볼까? 앤디는 그 여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앤디 asked the girl a question 앤디 asked the girl 다 쓸까요? 그러면 a questi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럼 무엇을 앤디가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물어봤니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럼 뭐라고 묻겠다? what did 앤디 ask of the girl 이라고 하고 있죠?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죠? 그쵸? 방음하고 있는 문법은 제목이 뭐다? 4형식에 3형식 전환 됐습니까? 그래서 4형식에 3형식 전환할 때 뭐 give처럼 to 쓰는 애들도 있고 됐습니까? give a, b를 give b to a로 쓰는 애들도 있고 for 쓰는 애들도 있는데 뭐 대표 누가 할까? by? 그렇죠 by a, b 하면 a에게 b를 사줘던데 by b for a 하는 경우도 있고 of 쓰는 애는 대표적인 녀석이 여기 있죠 ask ask a, 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 아닌데 ask b of a a에게 b를 물어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요동사를 할 수 있는 녀석 아참 4형식을 할 수 있는 건 수요동사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만 가능하다 했어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은 대충 들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아 그래서 수요동사라는 동사의 종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얘는 수요동사다 아니다 라는 걸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올 건데요 ok provide 라는 녀석이 있어 제공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제공하다 라는 뜻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제공하는 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제공이 뭔지 알죠? 그러면 어 얘가 제공하다니까 얘는 어떤 뜻을 만들 수 있겠다 누구누구 에게 무언 무엇을 제공해 주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얘는 틀렸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여러분들 다운 거 할까요? My parents provided me a Christmas present 그래서 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공해 주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얘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나중에 얘기야 프로바이더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얘는 수요동사가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이랍니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프로바이더라는 녀석이 수요동사로 쓸 수 없는 녀석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뭐냐면 수요동사라고 왜 따로 외웁니다 수요동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목적어 두 개를 전치사 두음 아까 전에 얘는 My parents provided 해놓고 여기 누가 다니까 일단은 몇 형식은 넘어갔어 1형식 넘어갔죠 그 다음에 6가지 질문 중에 뭐 품이죠 그러니까 몇 형식까지 갔어 3형식까지 갔죠 2형식이 되려면 나의 부모님이 날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얘를 지우고 프로바이드를 지우고 뭐가 뭐가 가능해야지 얘 지우고 이게 돼야 되는데 나의 부모님이 납니까 2형식은 될 리가 없단 얘기입니다 3형식 넘어갔죠 남아있는 건 전치사 있는 덩어리네요 전치사 있는 덩어리는 뭐에 불과하다 수식어에 불가능합니다 수식어밖에 안 돼요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네 녀석이 있으면 어 이건 갑자기 형식이 원래는 3형식이었는데 4형식으로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얘는 그냥 전치사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 됐어 3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동사라고 따로 이름 붙여놓고 우리가 그 녀석 안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나중에 만날 거니까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4형식 할 수 있는 녀석은 수요동사라는 맞박에 나는 수요동사야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엇을 가르쳐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엇을 보여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언무엇을 요리해주다 가능한 애야 목적어 몇 개 가질 수 있다 나는 두 개 가질 수 있는 녀석이야 그렇습니까 그런 애들이 따로 있고 걔들을 가지고 만든 문장이 4형식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문장이 나오는데 5형식 문장 여러분들 조금 그냥 배우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그냥 5형식 문장을 5형식이다라고 안 할 거고요 얘는 5-1이다 얘는 5-2다 얘는 5-3이다 이렇게 5형식 안에서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자 미리 한번 볼게요 5-1은 어떤 애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냐 아 일단 5형식 문장은 누가다 다음에 무순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뭐가 있다 목적격 보호가 있대요 아까 전에 보호할 수 있는 재료가 뭐라 했더라 오우 그렇지 보호는 뭐랑 뭐가 된다 형용사랑 명사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5-1이니 5-2이니 5-3이니 이렇게 나는 것들이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냐 명사인 경우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구분해 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뭐 일단 그 예문부터 볼까 오케이 그래서 그 소식이 그를 행복하게 해 주었대요 누가 그 소식이 그 소식이 그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뭐 했다 만들었대요 그 소식이 그 소식이 그를 했죠 그 소식이 그를 행복하게 해 주었대요 그 소식이 그를 행복하게 해 주었대요 그러면 so he 왜 찾아봤어? he was happy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소식의 글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어땠다? 행복했었다 자 so 목적어를 무슨어로 바꾸고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목적격 보호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만들어 놨더니 뭐 뭐 다 하다시의 의미로 바꿔놨더니 the news made him happy 라는 문장 속에 he was happy 라는 의미가 들어 있죠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한다? 오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무슨 시가 보호로 사용되고 있어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거냐 아 이 문장은 외정식이다 오다시 이다 오다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뭐냐 하면 make a 어떤 입니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주자 라는 뜻이 오다시의 대표야 됐습니까? 자 그럼 오다시의 이름 뭐가 있냐 오다시의 대표는 call a b가 오다시의 대표입니다 call a b는 무슨 뜻을 전달할 때 쓴다? 자 그럼 call a b가 들어있는 문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e call him 뭐 할까? 뭐 힘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her 할까? we call her we call her we call her one woman 됐습니까? 무슨 소리 하겠어 우리는 그녀를 원더우먼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어떤 히어로우물의 주인공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we call 피터 파커 we call 웨인 브루스 웨인 we call 브루스 웨인 배트맨 그렇죠?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we call 클러크 슈퍼맨 됐습니까? 누군데 걔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안 좋아하는 거 알겠어요 we call 로다주 아이언맨 그건 아시네요 됐습니까? so she is 원더우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문장을 분석하니까 일단 누가다 여기 있으니까 일형식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품 있으니까 이제 몇 형식 됐어? 삼형식 됐죠 그런데 어 so 얘를 주어로 바꾸고 뒤에 있던 녀석을 동서로 바꿨더니 계속 말이 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어라 부르고 얘를 보고 목적어라 부르고 얘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부르면서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면서 외형식이다 오형식인데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가 보호할 수 있는 건 형용사라 명사라며 근데 지금은 무슨 보호야 형용사보호야 명사보호야 명사보호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부를 거다? 5-1이라고 부를 거다 됐습니까? 그럼 5-3은 또 뭐가 있나요? 5-3? 뭐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뭐 보통 마이 맘 원츠 미 오케이 지우 네 방 깨끗해 더러워 알겠습니다 마이 맘 원스 미 투 클린 마이 룸 마이 맘 원스 미 투 클린 마이 룸 룸 이게 뭔 소리 하는 걸까? 강청소 하는 것을 됐습니까? 그럼 누가 마이 맘이 다 원츠 1형식 갔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있어요? 목적어 있죠? 3형식까지 갔어 so 내가 엄마 말 잘 듣는 지우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so I 클린 마이 룸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할 거다? 5-3이라고 할 거다 됐습니까? 주어 동사 있으니까 2형식이고요 목적어 있으니까 3형식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클린 마이 룸은 엄마가 주어인 엄마가 하는 행동이야 목적어인 내가 하는 행동이야 목적어인 내가 할 행동이죠 여기에 2클린 마이 룸은 이 문장에 무슨어인 목적어인 내가 할 행동을 얘기하는 거지 주어가 할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고 어? 2부정사 나왔네? 형 경부해보고 싶은데? 엄마는 내가 내 방 청소하는 것을 원하신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그러니까 보호는 보호인데 무슨 보호다? 명사 보호란 말이야 근데 명사 보호인데 동사가 얘가 할 행동을 표현하고 싶다고 얘가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명사 가지고는 행동이 안 돼 보면 동사이면서 명사를 겸할 수 있는 누군가를 여기다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놨다? 2부정사를 갖다 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그냥 5형식을 보고 5-3이라고 부를 거에요 됐습니까? 필기는 하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우선 이거라도 풀어야 되겠다 명사적능이 별로야 어쩌구 저쩌구 관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거 직접 목적어 무엇 무엇을 이란 뜻으로써 수요동사 사형식에서 사용된다는 얘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형식 문장 일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뭣밖에 안 남아있더라?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들어있어 능력만 있으면 when, where, how, why가 내한테다 100개를 넣어도 그래 맞자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와 동사 제외한 나머지는 뭣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말로 써놓으니까 정식용어로 써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일형식 문장은 누가 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됐습니까? 남은 부분은 뭐만 남아있다? 수식어만 남아있다고 돼 있는데 이 수식어가 뭐예요 선생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뭐에 대한 대답만 잔뜩 있다? when, where, how, why만 잔뜩 남아있더라 됐습니까? 남아있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말이야든지 장소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말고 어찌 됐습니까? 방법을 나타내는 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말만 잔뜩 들어있더라 그러면 그 녀석이 일형식이다 부사구 아무거나 하나 얘 들어볼까요? in the morning 이런 게 부사구라고 할 수 있겠죠 in the morning 이 뜻이 뭐예요? 아침에 오전에라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을 외에는 대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전치사구? 이 전치사구가 뭔데? 전치사구? 뭐 예를 들면 in the room 이런 거 됐습니까? in the room 이렇게 생긴 애를 보고 전치사구라고 그런대요 그쵸? for you 이런 걸 보고 전치사구라고 한대요 왜 전치사 in the room이나 for you를 보고 왜 이름이 정식 명칭이 전치사구라고 할까요? 전치사가 들어있는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in the room 할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시나 왜열에 대한 대답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수식어구가 when, where, how, why 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구 when, where, how, why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이 녀석들은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얘들 말고 그 문장의 형식을 형식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뭐라고요? 무슨 무슨 어 얘들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고요? 주어가 들어가는 애들 뭐가 있었더라? 주어 부어 목적어 그리고 어 그렇죠 서술어 보통 근데 영어문법에서는 뭐라고 그런다? 동사만 항상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서술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시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동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사가 뭐고 명사하고 목적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막 섞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무슨 무슨 어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 역할에 대한 얘기고 이걸로 가지고 문장이 몇 형식인지 따질 때 쓰는 말이고요 무슨 무슨 사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재료에 대한 얘기라 했어 주어 할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 재료가 있다고요? 한 가지 뭐? 명사 그러면 동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놓고 싶으면 문법이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라든지 동명서 같은 걸 쓴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목적어 역할 시킬 수 있는 재료는 뭐라고요?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밖에 없죠? 뭐? 명사라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보호할 수 있는 재료는 몇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명사랑 형용사 그 말을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호란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는 걸 보고 보호라고 한다 어떤이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호가 사용된 거고 것이 것이다 He is a police officer 명사 보호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형식 문장들이 쭉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두 가지 종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녀석들은 누가 다 빼고 한 것도 없는 문장들입니다 밑에 문장들은 뭐냐? 누가 다 빼고 나서 뭐에 대한 대답이 추가된 경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 다 어쨌든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누가 the baby가 다 cries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드죠 됐습니까? 이 대답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es the baby do? 하면 되겠죠 그 아기는 뭐합니까?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그 아기는 뭐합니까? what does the baby do? 했더니 the baby cries 그 아기는 뭐해요? 어? 걔 울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누가 다 빼고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네요 그래서 누가 the boy가 뭐했다? shouted 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shouted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did the boy do? 뭐했었니? he shouted 그는 소리를 질렀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시끄럽게라는 말 붙여볼까? 시끄럽게가 뭐였더라 loudly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요 how did the boy shout you?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까?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케이 어떤 질렀습니까? 어떻게 질렀습니까? 어떻게 질렀죠? 그럼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찌하고 똑같은 질문이고요 방법입니까? 상태입니까? 오케이 아 얘가 보이가 loudly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찌 했답니까? 오케이 얘 부사겠네요 부사는 네 가지 종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고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뭐 뭐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이 중에서 얘가 하는 일은 뭡니까? 어찌 하다 하고 있습니까? 어찌 어떤 하고 있습니까? 어찌 어찌 애가 하는 일은 애를 꾸며주는 무슨어예요?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문장의 영향에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예문 읽어볼까요? 누가 수가 다 다 ru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이 문장의 뜻이 수가 빠르게 달린다죠 그쵸? 그러니까 누가 다 빼고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How does it run 됐습니까? 여기에 빠른은 그녀의 상태입니까? 어찌 한답니까? 어찌 한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어에 불과하다? 수식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주어동사 빼고는 수식어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아있는 매정식이다 매정식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we 다 live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near the park 우리가 그 공원 근처에 살았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you live where did you live? 너희들 어디 살았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길어봤자 됐습니까?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식어라고 부르고 부사에 불과하고 주어동사밖에 안 남았죠 부사 빼고 나서는 그래서 일형식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에 대한 얘기하네요 그렇죠?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걸 사용한 표현 구문이 별말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사용된 어떠한 문장적인 표현은 뭐가 있다 란 뜻으로써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밖에 안 된다라는 싸인이라 했었죠 내가 대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대열에 뜻은 몇 가지가 있다 무슨 뜻도 있고 거기에 거기에 I go there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는데 아무 뜻도 없는데 단 뭐랑 같이 사용된다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면서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있다란 뜻이 된다고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이 주어 있는 일형식 문장이다 이게 뭔 소냐 탁자 위에 책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가 보이죠 그 다음에 누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는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누가다로 시작하겠죠 그럼 책이 있다 어 북 이즈 그 다음에 탁자 위에 언더 테이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 북 이즈 언더 테이블 그러면 책이 있다 자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원어민들이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쓰면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이게 중요해 이게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 말버릇이야 그냥 책이 탁자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어 북 이즈 언더 테이블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쓴다 데어리즈를 쓴단 말이야 디스 이즈는 뭐 이것은 책입니다 정책 알려주냐 책이 있다라는 표현을 어 북 이즈 언더 테이블 이렇게 안 쓰고 데어리즈 어 북 온 더 테이블 이런 식으로 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형식이지 따져보면 얘는 아무 뜻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아무 뜻도 없으니까 무슨 어라고 하기도 힘들어 문장에 영향을 준다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동사죠 왜냐하면 얘 뜻이 이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무슨 어라고 쓰겠소 주어라고 쓰겠소 주어라고 쓰겠소 목적어입니까 이게 누가 다 누가 책이 있다라니까 누가 다 어 맨날 보통 일반적인 문장은 여기에 주어가 있고 여기에 동사가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동사가 나오고 나서 주어가 나오는 특이한 순서란 말이야 그러면 왜이런 짓을 한다고 왜이런 짓을 한다고 뭐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 어부기 이즈 언더테이버 이러면 시작할 때 어부 해버렸기 때문에 휙 지나가버렸어 그럼 뭐라고 what 이즈 언더테이버 이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있다라는 말을 시작할 거니까 들어봐 딴 뜻으로 아무 뜻 없는 대여를 쓴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가르쳐주면서 그런 예도 들었어 내가 영어를 잘은 못하지만 길 가다가 외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아 근데 걔들 관광객들이 이렇게 배낭배고 막 돌아다니면서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이러다가 갑자기 널 쳐다보면서 is there? 하는 순간 뭐하라고? 도망가라고요 됐습니까 그 사람이 there is there are 그러고 있는 동안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야 응? 근데 갑자기 is there? 하는 순간 뭐야?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나 얼른 도망가야죠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나왔을 땐 아무 뜻 없는 대여가 있고 뭐 표현할 때 쓰는 거다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이상하게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순서가 희한하게 뭐 나온 다음에 뭐 나오더라 동사가 나온 다음에 원래 동사 나오고 주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문으로 바뀌어야 돼? 원래는 의문문으로 바뀌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난 묻는 거 아니야 난 뭐 이딴 얘기 할 거야 딴 뜻으로 대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특이해졌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맨날 주어 동사 누가다 누가다 누가다인데 뒤에 누가가 뒤에 나온다고요 다는 그 앞에 있고 있다 뭐가 있는데 책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특이해서 얘기하는 거다 어순이 특이해서 따로 설명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어순이 특이해진 건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거다 다음 문장에서 부사 9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란 말은 이거 뭐 일단 1단계는 뭐 해보고 해석한 다음에 뭐 찾고 누가다 찾고 그 다음에 문장에 몇 가지 질문하라 여섯 가지 질문을 해본다 그 다음에 뭐에다 밑줄 그으라며 여기다 밑줄 그으라는데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다 밑줄 걸어란 말이야 왠왠하우와이 찾아가지고 됐습니까 밑줄 그으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어려운 건 없죠 뭐 오피스 알거고 서브웨이 다 아는 단어죠 그 다음에 b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으라는데 이번에 이거 뭐 하란 얘기야 이거 똑같죠 됐습니까 뭐 제일 먼저 뭐 해 본 다음에 해석하고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a 하고 b 하고 지금 전부 다 뭐 해오란 얘기입니까 이거 아이고 뭐 해봐라 끊어 읽기 해오는게 숙투가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a 하고 b 에 있는 문제들은 끊어 읽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어 읽기 해보면 얘들이 이 형식인 이유를 알겠죠 n 아 he 으 Bluetooth 아 뭔가 역할이 같은 부분을 찾아서 역할이 같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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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따지란 말이야 어 따지란 말이야 역할 됐습니까 어를 따지란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 그다음 제일 먼저 뭐가 주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거시 거시다 된 부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었죠 그렇죠 서술어 동사 있었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수 식어가 있었다 했죠 뭐에 대한 대답 when will how why 또는 어떤 식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전에 비사이드 시에 3번에 비사이드 보이는데 비사이드 하고 비사이즈 하고 비교해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도 한 적이 있었냐면 비사이드 하고 같은 말 b 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고 n 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습니다 b 로 시작하는 애는 한 단어고요 n 로 시작하는 녀석은 두 단어죠 됐습니까 내 풀이 할 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c 도 끊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운 문법 그녀가 미소 짓는다 내 담성 내 담성은 수영을 아주 잘한다 ok 그래서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지는 뜻을 보면 이제 구분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형식 뭔 얘기가 주로 나오겠어요 야 봐봐라 이거 이거 봐봐라 이거 봐봐라 이 문장 했듯이 뭐하고 있네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지 그렇죠 또는 그렇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이 형식이야 라는 얘기 하겠죠 여기도 뭐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는 누구다 b 동사다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이 문장들은 봐봐 b 동사는 아니지만 뜻이 얼만큼 다르다 뜻이 요만큼 다르다 라는 얘기들 하겠죠 그렇죠 그런 녀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때 어때 보인다 는 누구였더라 누구죠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는 사운드죠 sounds well 이었어 sounds good sounds good 그렇죠 that sounds good that is very good that is good that is good that is good 다시 우엄해지겠죠 그렇습니까 별로 기대 안하는 표정들이세요 하하하하하 보지만 하잖아 얼어 죽진 않겠지 그렇죠 도원이 근데 왜 외투로 아직도 입고 있어 하하하하 맘대로 하시고요 감기는 안 걸리도록 하세요 오케이 뜻이 살짝 바뀐 애들 살짝 바뀌었다기 보다는 비 동사의 뜻과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애들 뭐 여길 보고 이상한 말 이상한 말이라 보다는 좀 쓸데없는 말 해요 뭐 감각 동사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밑에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와 부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근데 나는 보호라는 얘기는 되도록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보호가 없어서 닌지 이해를 잘 못해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보호라는 말 대신에 어떤이 어떻다 될 때 형용사를 보호 형용사 보호 것이 것이다 될 때 명사를 보호 명사 보호라고 한다 라고 대신 말씀드렸어요 이때 보호를 만들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된다고 했을 때 보호라 했으니까 보호가 될 수 있는 재료는 명사 또는 형용사다 형용사다 주어는 명사밖에 못해 그렇습니까 목적어는 명사밖에 못해 다른 동사가 명사가 되고 싶거나 동사가 주어가 되고 싶을 때 걔한테 뭔 짓을 하는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문장이 명사가 되고 싶을 때 뭔 짓을 뭔 짓을 하는지도 배웠어 문장이 명사되고 싶을 때 뭔 짓을 하는지도 배웠어 뭐 비곤했었다 그렇죠 그렇죠 의생이 했던 말 뭐야 ools offen 그쵸? 그 송모가 가고 싶은 그 말이 맞죠. 뭐 만드는 데? 겁 만드는 데? 쓰면 이거 몇 형식이래? 그는 그가 피곤했었다고 말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what did he say? 사명식이지? 됐습니까? 목적어니까.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뭐 어쨌든 목적어 할 수 있는 건 명사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고요. 동사하고 싶으면 서수로 할 수 있는 녀석은 누구? 동사라는 재료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되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이게 뭔 소리냐. 좀 있다가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동사를 지우고 그 자리에다가 뭘 쓸 거냐 하면 수학 등호의 기호를 쓸 거야. 등호의 관계가 성립된다. 됐습니까? 그럴 때 이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보이네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Brave soldier.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e children are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a brave soldier의 뜻은 그는 용감한 군인이다. 그건 누가다 그러면 누가? 그는 다 용감한 군인이다. 됐습니까? 어 이러니까 꼭 몇 형식처럼 보여? 일 형식처럼 보이죠? 그런데 일 형식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죠? 혹시 이 문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또는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나서 말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생긴 건 꼭 일 형식처럼 누가다를 그렸지만 얘는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The children are happy. 해석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다? 행복하다.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그래서 누가다 그리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뭐가 뭐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형식인데? 이 형식인데. 네. 그래서 이 두 문장의 공통점. 둘 다. 둘 다 뭐다? 이 형식이죠. 이 형식인데. 차이점은 얘는 무슨 보호가 사용됐고. 명사 보호가 사용됐고. 여기서는 무슨 보호가 사용됐다? 형용사 보호가 사용됐다. 그래봤자 둘 다 이 형식이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란 얘기 나옵니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유 룩 해피. 됐습니까? 유 룩 라이크 해피입니까? 어떤 같이 보입니까? 어떤 것 같이 보인답니까? 어떤 것 같이 할 때 룩 라이크고. 그 룩 라이크 뒤에는 명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어떤 것 같이 보인다며. 선생님이 문법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연이어서 뭘 떠올리면 돼? 명사를 떠올리면 된단 말이죠. 어떤 것이잖아 명사는 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유 룩 해피. That sounds good. 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감각을 나타낸 동사인 룩. 유 룩 해피. That sounds good. 그 다음에 더. 더. 쿡. 더. 고기. 더. 미트. 스멜스 웰리야. 더. 미. 미트가 뭔지는 알죠 고기. 됐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피쉬 좋아하시나요? 뭐 어쨌든. 그 고기 냄새 좋네. 아버지께서 더 바비큐를 막 하고 계셔. 숯고기 막 하고 계셔. 옆에 있었더니. 냄새가 좋아. 그러면 뭐라 그런다. 더. 스멜스 굿. 하길래. 이제 다. 아빠가 이제 다 했다. 바비큐 다 했다. 먹어봐라 했더니. 먹어봤더니. 맛도 좋아. 그러면 이제.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 먹어봤더니. 맛도 좋더라. 됐습니까? 이즈 굿. 짱이에요. 아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 보고. 어때 보인다.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또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이런 동사들. 테이스트 마찬가지.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도 좋으면. 더. 미. 스멜스 굿. 하더니. 먹어봤더니. 맛까지 좋다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더. 미. 테이스트. 굿. 결국 이거 다 합쳐서. 결국 결론은. 더. 굿. 됐습니까? 뭐. 미트니까. 굿 대신에. 뭐 쓰고 싶다면. 딜리셔스 써도 돼. 향기가 좋다. 더. 미. 스멜스. 딜리셔스. 맛있는 향기가 나요. 먹어봤더니. 맛도 좋아요. 더. 미. 테이스트. 딜리셔스. 결국 지나고 나서. 고기 어땠어? 그랬더니. 더. 미. 이. 딜리셔스.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 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각 동사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앤디가. 아. 에임이네요. 아. 참. 그전에.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를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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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으. 우. 이거는 계속 했으니까 알죠. 그냥 가 행복하게 보이면 시제가 현재니까 쉬. 쑥스 해피 그 다음에 쥐 댄스 해피리 됐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말로 똑같이 우리말은 둘 다 행복하게인데 그리고 사전 찾아보면 행복하게를 네이버 사전에 영어로 선생님이 숙제로 야 너희들 영어로 편지쓰기 숙제요 하고 그랬어 찾아보잖아 행복하게가 영어로 뭔지 행복하게라고 네이버 사전에 넣었더니 해피가 나오겠어? 해필리가 나오겠어? 해필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선생님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선생님 제가 사전에 제 딸아 열심히 한다고 행복하게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도 해필리가 나오던데요 쉐이룩스 해필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은 그녀가 행복하게 보이길래 내가 그녀한테 가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뭐라고 대답한다면 yes I am 이라고 대답한다면 그때 뭐로 바꿔도 상관없다 she is happy 라고 바꿔도 상관없다 그래서 she is happy 나 she looks happy 나 뜻이 얼만큼 다르다구요? 요만큼 다르다고요 그래서 해석만 보고 단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하는 겁니까?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문장인거죠 그렇죠? 얘는 무슨 씨예요? 명사죠 그렇죠? 그럼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명사는 내가 것이라고 했죠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인데 보인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말로 행복하게 라고 부사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느낌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녀가 직업적인 가수라 했죠 그렇죠? 아이돌 가수야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다니까 됐습니까? 기분은 sad해 그렇죠? 그녀의 상태는 she is sad but she dances happily 됐습니까? 여기에 행복하게는 하는 일이 춤추다 자 이거 어찌씨가 하는 일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일이 있다고 그랬죠?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어찌 중에서 얘가 하는 일은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춤을 추는 방법을 어찌 춤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녀의 상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찌씨 부사를 써줘야 된다 눈치 보고 끄덕끄덕 진짜 이해 돼?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어? 어?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녀석 하아 숨어있다 까꿍 이거 뭐야? 얘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녀가 까꿍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토할 거 같은데 잘 참으시네 역시 여러분 비비도 강합니다 크 짱이야 지우 아예 안 볼란다 아 난 안 볼란다 안 본눈 산다 그렇습니까?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면 그녀가 까꿍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문장은 그래서 우리말로 마치 어떻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써야 된다고요 우리말 해석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이미 표정을 그려보라고 했고요 당연히 어떻겠다 에이미 이러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영어 문장 표현이 뭐다? 에이미 룩스 새드 투데이 에이미인데 너무 이렇게 그렸나? 됐습니까? 뭐 이 정도 그려주시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에이미한테 가서 Are you 새드? 나 오고 봤어 이런 표정 하고 있는데 No I'm not 얘기했습니까? 됐습니까? Yes I am 했으니까 이 자리에 뭘로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에이미 에이미 잊으샷 투데이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비동사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는 비동사라고 했어 근데 비동사라는 뜻이 요만큼 다른 애들도 애들도 여전히 이 형식이고 요만큼 의미가 다른 애들 중에 뭐가 있다? 감각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다 어떤 상태로 보인다 어떻게 들린다 어떻게 느껴진다 어떤 맛이 난다 어떤 향기가 난다 됐습니까? 그런 애들을 보고 감각동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자 에이미 룩스 새드 투데이의 해석은 에이미는 오늘 슬프게 보인다죠 분명히 사전에 슬프게를 찾아보면 뭐가 나올 텐데 새들리가 나올 텐데 새들리 쓰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더 송 사운드 뷰티퍼 이거 해석하면 그 노래는 그 노래는 아름답게 들린다 겠죠 분명히 아름답게를 사전 찾아보면 뭐가 나올 테지만 뷰티플리가 나오겠지만 이거 지우고 더 송 이즈 뷰티퍼 해도 된다 안된다 되죠 그쵸? 그러니까 뷰티플리 쓰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예를 보고 이 형식이라고 하고 보호의 종류는 계속해서 형용사 보고만 나오고 있네 초콜릿 테이스트 비틀 앤 스윗 비틀 앤 스윗 비틀 앤 뜻은 하나신가요? 스윗의 뜻은 달콤한 단 다 형용사들이죠 그러니까 초콜릿 테이스트 비틀 앤 스윗함의 뜻은 초콜릿은 쓰고 달콤한 맛이 난다 결국 초콜릿 이즈 비틀 앤 스윗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이라고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설명에 여기 혹시 있을려나 여긴 없네 일단 이것 먼저 할게 자 그다음에 감각동사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 난 명사 이름말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뭐가 나오는 경우? 것이 나오는 경우 됐습니까? 그때는 어떤 것 같아 보인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그녀는 천사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she looks like an angel 그러니까 그래서 like an angel의 뜻은 두 가지가 사실 가능하죠 like an angel의 뜻은 우리가 씨로서 따져봤을 때 무슨 씨도 이것부터 먼저 따져볼까? 이거 무슨 씨? 이거 무슨 사야? 일단 뜻이 뭐야 그러면? 뭐뭐처럼 그렇죠? 또는 뭐뭐 같이 라는 뜻이죠? 이거 무슨 사인데? 부사다 얘 뒤에 혹시 얘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이런 거 하나 붙여 있는 거 안 보입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다? like 가 전치서로 쓰이면 like an angel 아까 전에 문법 용어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 녀석이야? 전치서가 덩어리 이루고 있네 그렇습니까? 전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작년 이맘때네 작년 이맘때 전치사쿠가 하는 일이 두 가지다 라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전사쿠가 하는 역할은 무슨 씨나 무슨 씨 역할한다? 어떤 씨나? 어찌 씨 한다 그랬죠? 어찌 씨라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를 보고 like an angel 지금은 like an angel이 하는 역할은 전치사쿠로서 하는 일은 무슨 씨 역할하고 있다? 어떤 천사같은 맞습니까? 그래서 she looks like an angel 의 뜻은 그녀는 어떤 보인다 천사같은 영어수로 계속하면 천사같은 보인다 천사같이 보인다 자 날씨 묻는 표현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뭐였더라 날씨 how is the weather 하면 오늘 같은 날씨 이니까 it is cold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how is the weather 말고 쓸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what is the what is the what is the weather like 해도 it is cold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like what is the weather 라고 했어 됐습니까? like what 했듯이 이게 전치사로 사용된 녀석 이거 전치사쿠가 지금 이 녀석에 대한 대답이 이거 무슨 시야 형용사죠 그래서 이 전치사쿠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날씨가 뭐 같니 어떻니 똑같은 거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참 그리고 뭐가 하나 빠져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뭘 추가시켜야 되느냐 사실 번호를 매기면 1번 설명한 거고 2번 설명한 거고요 3번 설명이 빠졌단 말이죠 설명 설명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대신할게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런 표현을 하는 문장들도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됐습니까 지금 12월이고 다음 달이 1월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 설명에 해당되는 거 아무거나 문장 it it get hold in 몇 달이지? 지금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simple 12월 초 12월 초 12월 말 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추운 이게 시간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정도? 어떤 정도? 추운 정도의 심하기라 치자 그러면 이렇게 추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t gets cold in December 뜻은 점점 더 추워진다 12월에는 이고요 이거 대신에 it is cold in December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도 되죠 다만 전달되는 뜻이 달라질 뿐 됐습니까? 가능하고 자 이렇게 점점 변해간다는 뜻으로 get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했더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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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omes cold in December 된다 했고 또 it it turns cold in December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녀석 남았네요 it it grows cold in December 된다 했죠 grow의 뜻을 제발 잘하다란 뜻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뒤에 어떤 시 grow 어떤 turn 어떤 become 어떤 turn의 뜻도 뭐 돌리다 회전시키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는 점점 어떤 상태로 it gets cold it becomes cold it turns cold it grows cold 하면 점점 추워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때 쓰는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 썻는 문장들 전부 다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왜? 어떤 문장의 뜻하고 거의 비슷하다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it is cold in December 라는 표현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가 빠졌냐 점점 변해간다 라는 표현도 2형식 문장이다 라는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번 a a의 1 2 3 4 할 때는 뭐냐 보호가 명사 보호인지 형용사 보호인지 형용사 보호인지 경사라고 쓰는데 보호의 종류를 좀 구분해 주세요 a는 b에 2번에 보면은 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스무스 됐습니까? 스무스의 반대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스 th니까 혈은 살짝 물고 오드나스 이런 소리를 내야 되겠어 스무스 그 다음에 얘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자 c에 1 2 3은 다시 한번 더 뭐를 해오시냐 명사 보호인지 겉보호인지 겉보호인지 겉이 겉이 다 비슷한 뜻인지 아니면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 보호인지 명사 보호인지 형용사 보호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다 엘렉스는 행복해 보인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무순어가 들어있는 어떠니 어떻다 것이 것이다 그리고 뜻이 얼만큼 달라지는 감각동사 그 다음에 점점 변해가는 동사 사용한 2형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2형식 했으니까 다음은 몇 형식 할 차례? 됐습니까? 3형식이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어어가 하나 나오죠 무순어가 들어있다 목적어가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 이외에 목적어에 대한 얘기하겠지 오케이 오늘 형식 다 끝내겠다 그치? 5형식 빼고 3형식 문장 누가다 찾고 나서 무슨어가 하나 들어있다 목적어 문장에서 뭐나 뭐에 대한 대답 whom 또는 what에 대한 대답 whom 대신 물론 who를 쓸 수 있지만 목적어라는 건 명확하게 whom은 목적어밖에 안 됩니다 사람 목적어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는 문장을 보고 삼형식이라고 또 다른 what에 대한 대답이 또 있으면 그리고 누구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다 라는 표현이면 그때는 사형식입니다 지금은 그 외에 남아있는 건 뭣밖에 안 남아 있을 거다 나머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전부 다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아 있다 그러면 목적어는 한 개밖에 없네 삼형식이 된다 그럼 삼형식 문장은 I like it 이게 삼형식이다 여기다가 very much를 넣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it is very good을 넣든 뭐를 넣든 뭔 짓을 해도 because it is very goo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죠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very much 이런 거 질문을 넣었어 I like it very much very mu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나 그거 매우 많이 좋아한다 라는 뜻인데 매우 많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좋아하는지 묻는 거죠 그쵸 very much를 넣든 because it is very good을 넣든 아무 상관없이 됐습니까 얘는 매정식이다 삼형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는 보통 ~~를 이라고 해석되며 해석만 가지고 문법하면 안 돼 근데 됐습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으며 목적어 자리에는 뭐만 가능하다 명사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어 근데 이것도 올 수 있다네 그렇죠 이게 오면 이거 명형부 해보면 항상 뭐가 되겠어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 벌써 무슨 명칭이 붙어 있어 동사가 뭐 됐다 명사 됐다라는 명칭이 붙어 있죠 형태는 무슨 형태들이었어 ing 형태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등이 올 수 있다 그럼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쵸 그럼 여기에 등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명칭이 붙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 정사에 명사적 용법 동명사 그리고 뭐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어 누가 다가 있네 누가 다가 있으니까 일단 뭐라고 부르겠어 절이라 부르겠죠 재료가 무슨 재료야 이거 문장에서 뭐 명사 명사 절이죠 왔에 대한 대답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동명사 이외에 모두 알 수 있다 명사절도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됐습니까 여기 등에 해당되는 거 얘기해 주세요 등에는 해당되는 게 명사절도 고함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투부 정사가 목적어인 경우 동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그리고 뭐가 명사절이 목적어인 경우 총 네 가지 예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명사가 목적어인 경우 보겠습니다 누가다 제임스 볼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왓 그러면 왓이 왔을 때 이게 혹시 이 형식이라면 얘 지우고 이게 돼야 되겠죠 그쵸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제임스가 사람이 아니고 우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슨어가 아니라 보어가 아니라 됐습니까 무슨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ant to watch the movie 하고 있죠 누가 뭐 내가 원하죠 그쵸 영화 보호 무슨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want죠 그쵸 이거 듣고 싶어도 what did he buy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want 그 다음에 그들이 즐긴다 reading comic books 뭐하는 것을 만화책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당연히 뭐라고 묻겠다 what do they enjoy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he say 그가 무슨 말 했니 그가 아팠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 이것도 what에 대한 데다 맘만 길어봤자 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양식 문장이다 목적어 몇 개 동사의 목적어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토막들은 when where how why 만 잔뜩 남아있더라 그 다음에 그 얘기하고 있네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됐죠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어주는 대시를 했고 접속사라 그랬고요 접속사라 그랬으니까 접속사라 그랬으니까 뭐 접속사 있으면 누가 다 몇 번 나온다고요 두 번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뭐를 조심하라고요 이제 일치 됐습니까 과거에 아팠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럼 혹시 이건 어때 언제 말해 언제 아팠다고 과거에 아팠다고 지금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어때 할 수 있죠 현재 아프다고 현재 말한다 내가 지금 백민준씨한테 전화해갖고 외부 왜 이들 이유가 왜 이들 왜 이들 앱이 안되어 왜 이들 왜 이들 왜 이들 왜 이들 나 아플까 이게 딱 정해놨어 딱 그쵸 딱 정해놨다니까 아프기로 그렇습니까 이거는 안된다 접속사 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제를 조심해달라 접속사 대절이 이끄는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기로 한다 I think that 토니 likes 스포츠 내가 뭐한다 해야한다 토니가 스포츠 좋아한다 라는 것을 그래서 that 토니 likes 스포츠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what do you think 라고 묻겠죠 또는 what do you think about 토니 라고 묻겠죠 토니에 대한 의견 좀 얘기해줘 일단 걔는 스포츠 좋아하는 것 같아 I think that he likes 스포츠 그렇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I think about it이죠 it이죠 it 제가 그래서 예를 보고 명사절이라고 한다 that이 이끄는 절 뭐를 뭐 완벽한 문장 토니 likes 스포츠 완벽한 문장이죠 자기 혼자 독립해 있을 수 있죠 토니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 존재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겁만드는 that 몇 형식이다 이것도 남형식이다 됐습니까 에이 그래서 에이 뭐 하랍니까 뭐 동사랑 목적어를 찾으라 찾으라는데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해석하고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동사 뒤에 나오는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 자리에다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리페어 뜻 다 아시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요거 한번 여기만 읽어볼까요 A의 4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플루트 레슨즈죠 뭔지는 다 알죠 플루트 플루트 됐습니까 니네 누나는 드럼 레슨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라고요 와이터씨는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오케이 오웨이즈 이거 무슨 부사였더라 무슨 부사였는지는 내가 왜 물어보는지 다 알죠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폴은 그 침실 청소를 하고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시작했고요 됐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답이 몇 개가 가능합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한 가지만 됩니까 뭐 알아서 다 하세요 됐습니까 뚜르르 여기에 시작했다고 빅인이 보이고 내가 왜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두세요 빅인이 어느 상자에 들어있는지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사형식 문장이라고 쓰고 사형식 문장은 아무 동사나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라고 불리는 애들만 오케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여러분도 뭐 경험이 있겠지만 그쵸 월요일날 아침 조회 시간에 그쵸 교장선생님이 좀 있다가 너 교장선생님이 너 이름 부르면 나가가지고 뭐 이런 거 요즘도 하나요 요즘도 해요 상 주고 받고 이런 거 해요 오 그렇군요 요즘은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애들 귀 죽인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 할 때 뭐 타의 모범이 되고 어쩌구 저쩌구 하여 그쵸 권성모 김지우 김도헌 누구누구에게 이상을 뭐합니다 수여합니다 라는 말 들어봤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한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배틀부터는 되겠네 그쵸 내가 먼저 했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또 어 그걸로 갑자기 갈래? 오케이 그 다음 또 주다 아우 좋다 깔끔하다 또 내가 할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여주다 사주다 보내주다 어 주다 또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찌르고 가면 갈수록 할 건 없겠죠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가르쳐주다 어 또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영어 말고 우리말로 합시다 또 뭐라고?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을 만들어주다 어 또 물어보다 누나 맞고 요리해주다 누나 맞고 그려주다 누나 맞고 그려주다 누나 맞고 아 나도 그르려고 그랬는데 얘가 깨버려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 됐습니까 자 지금 뭐하고 뭐하고 있다 오직 수여동사 라고 불리는 애들만 사형식을 만들어서 무슨 목적어랑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다 자 사형식 동사는 I gave her 뭐할까 I gave her 명령 맨날 뭐 선물을 줄까 맨날 주는 그름에 선물 I gave her gift 누가다 지나갔습니다 일형식 됐습니까 whom 나왔습니다 몇형식 삼형식 그리고 what 나왔습니다 몇형식 사형식인지 아닌지 근데 뭘 따져봐야 되느냐 so she was a gift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몇형식 갈려다가 멈췄다 5형식 갈려다가 더 못갔네요 몇형식이다 사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선물이었다는 말이 안되니까 5형식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형식 문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다 I will send you a the photos 내가 뭐 해줄 거다 뭐 해줄 거다 누구에게 you에게 무엇을 the photos by I will send you the photos by 카카오톡 됐습니까 계속하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너에게 그 사진들을 보내줄 거야 꼭 고화질로 설정해서 보내면 되겠죠 꼭 그래야 되죠 됐습니까 아 나 데이터 없는데 막 와이파이 있는데 가서 하면 되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죠 얘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카카오톡으로 그니까 얘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왜 왜 생약해도 된다 왜 왜 엄마가 엉덩이 열고 엄마가 엄마가 하나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왜 하는 중일까? 니까 부사니까 부사니까 부사 여기서 무슨어라고 부르고 있어 무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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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 주어, 동사, 서술어 그리고 뭐? 목적어, 부어 얘들이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수식어가 무슨 죄지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뭘 거꾸로 물어본 거야 니들이 수식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수식어 어떻게 찾으래 이거 수식어가 수식어도 아니다 어떻게 판별하는데 또 저러고 있습니다 수식어, 얘가 이 덩어리가 수식어도 아니다 어떻게 찾아야 된답니까? 또 어떻게? 물어봤어 그래 끊어있게 해서 뭐 질문해 봤어 그래 그래서 뭐? 부사 부사 부사가 뭐가 부사인데? 뭐 머 뭐가 수식어인데 문장에게 뭐 여섯 가지 질문을 한다며 그래 그래 부사다, 그래 수식어다 어떻게 어떻게 판별하냐고 하우에 대한 대답이다 왜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이 안되냐 어? 부사 쓰시고 어떻게 찾아낼건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얘가 문장에 형량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판별할 수 있다고 내가 설명한 적 있어 없어 그 대답 나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에잉? 오케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자꾸 너한테 설명하는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아는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수요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 whom에 대한 대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입니다 무조건 사람은 아니지만 뭐의 사람인 경우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 알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직접 목적어네 직접 목적어 보니까 동사한테 직접 붙어 있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잖아 됐습니까? 동사로 give, make, buy, send, tell, teach, show, ask 등이 있다 이게 다 있네 뭐 됐습니까? give 밑에 내가 to를 썼어 그쵸? 그러면 성모야 make 밑에는 뭐 쓸 것 같아 for를 쓴다 do나 buy 밑에는 for do나 send 밑에는 어 왜 남 눈치를 왜 봐 네 머릿속을 들여다봐 이게 어? to죠 okay tell 밑에는 어 to 어 성모 teach 밑에는 to 2 2 2 라고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딱 봐 몇 대 걸래 왜왜왜 왜왜왜 에이 이게 어떻게 2라 그랬어 내가 2 4라 그랬지 어? 어? 맞아 아니야 기억나지? 어? 어? 꾸덕꾸덕 했어 딱밤 다섯 대 어 딱밤 다섯 대 꾸덕꾸덕 했잖아 너 어? 그 다음에 쉬어 밑에 뭐 쓸래? 오케이 너도 딱밤 다섯 대 에이? 그 다음에 에스크 밑에는 뭐라고 쓰겠다 다같이? 오프가 어디있나? 오프지 지금 방금 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차형식의 차명식 전환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로 놔둔다? 한 개로 무슨 목적어가 동사 뒤로 위치를 이동했다? 직접 목적어 됐습니까? 이름도 직접이래 직접 붙고 싶어 한데 어? 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다고 했더라 어? What did Jack give to her 한다 그랬죠 What did Jack give to her What did Jack give her 라고 잘 하지 않 세도 상관은 없지만 거의 99.5% What did Jack give to her 라고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What Does Mr. Brown teach What does Mr. Brown teach What does Mr. Brown teach to you teach You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나왔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Does What Did Mr. ask of you What did your sister ask of you 누나 니한테 뭐 물어봤노 됐습니까? Hey What did your sister ask of you 어? 그냥 퇴근해 그냥 퇴근해 어? 그냥 퇴근해 뭐 서로 대화가 없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워낙 나이 차이 나니까 됐습니까? 뭐 누나 보면 뭐 한심합니까? 아니면 뭐 멋있습니까? 뭐 어때요? 어? 아 본 적이 없었어 네? 왜 너네 누나 지금 왜 Are you 나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지 왜 응 먹고 있는데 잘 춰요? 이제 내 차례 나 줄 서 있으면 되지 안 됩니까? 돈 내야 됩니까? 하 진짜 박박하네 알겠습니다 복학했어 이제 몇 학년이지? 4학년? 졸업반이네 A에 4번에 보면 4리너가 보입니다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A에 5번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딕셔너리가 보이죠?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내가 보내줬다 사줄 거다 어우 삼촌 최고네 삼촌이 나에게 새 소연을 사줬다 아이폰 7 어때? 아이폰 7 그렇죠? 그 정도인가요? 후보 더 쌀 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고요 당근 또 들여다보고 있지? 어? 당근 또 들여다보고 있지? 새 거 아니잖아 그거는 개봉 안 한 아이폰 7 탑니다 또 옛날 중고나라였으면 또 벽돌 들어 있다 조심해라 다음 시간에 4형식의 3형식 전환 이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형식 문장 시작되겠습니다 5형식 문장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언니가 어렵대요? 그래서 시간이 좀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좀 걸린뿐입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뭐? 혼난다 혼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형식 문장 10분 10분 10분